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연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지난 193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 인구 변화로 연방의회 의석수도 변화하게 되는데 센서스국이 공개한 2020 인구조사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기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미국의 총인구를 조사하는 센서스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방센서스국이 그 결과를 자료를 공개를 했네요. 네. 연방센서스국이 2020 인구조사 결과를 정리한 통계를 지난 월요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이 자료가 나왔어야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도널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막판 변경 지시를 하는 문제 등이 겹쳐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넉 달 만에 26일 론자민 연방센서스국 국장직무대행이 직접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전체 인구 우선 3억 3,150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1일 현재의 인구 수치인데요. 10년 전인 2010년 인구조사 이후 7.4%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게 우선 눈에 띄는데요. 7.4%라는 수치는 인구조사를 처음 실시한 지난 179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전 최저치 같은 경우는 1940년 인구조사에 반영된 1930년대의 인구 증가율 7.3%였습니다. 네. 1930년대에 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1930년대는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의 기인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을 극복한 1940년대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1950년 인구조사에서는 14.5%가 증가했고 1960년엔 18.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4%로 이렇게 저조한 기록이 나온 건 경기 불안 같은 특정 사건이나 시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2010년대의 미국 경기 장기 호황이었죠. 네. 인구를 증가가 둔화된 이유가 장기적인 추세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주류 집자니였던 백인 인구가 노령화하는 점. 그리고 둘째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 셋째는 이민자 유입이 정체를 보인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 집계는 미국 시민들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정을 가진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 불법 체류자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시민권자를 확인하는 문항을 인구조사에 넣도록 하고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도록 잇따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 조치 등으로 지시사항 이행이 무산이 됐었죠. 네. 일단 발표 내용 보니까 미국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 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뭔가요? 정치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연방 단위 선거가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동일하게 두 명씩 같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서 배분이 되게 됩니다. 주마다 배정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통령 선거 아직 3년 7개월이 남아있지만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중간 선거에서 전원을 새로 뽑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원의 총 의석수가 435석인데 그것을 인구별로 배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재배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별로 인구 변화 따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남부와 서부 지역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유타주의 인구 증가율이 18.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 텍사스가 15.9%, 콜로라도 14.8%, 플로리다 14.6%, 노스캐롤라이나 9.5%, 캘리포니아 6.1% 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주는 아니지만 미국의 수도이자 특별행정부인 워싱턴 DC도 14.6%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텍사스주가 15.9%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많이 높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인구 숫자로 보면 두 번째로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 보니까 4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인구 숫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인구가 감소한 곳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워스트 벌지니아주가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3.2%가 됐고 남부의 미시시피주가 마이너스 0.2% 중서부 일리노이주도 마이너스 0.1%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주는 아니지만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는 마이너스 11.8%를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연방 하원위원 수가 늘어나는 주도 있고 또 줄어드는 주도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넣어보면 텍사스에서는 하원의석 2석이 추가가 됩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와 놀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등이 1석이 추가가 되고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일리노이 1석, 뉴욕 1석, 웨스트 버지니아도 역시 1석이 줍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1석이 줄게 됩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가 6.1% 늘었지만 기본 인구수보다 증가율이 높은 주들에게 뒤처졌기 때문에 하원의석이 1명 줄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원의석이 2석 늘은 주는 텍사스가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이런 의석수 변동이 확정이 되면 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의석 변화가 된다면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텍사스를 비롯해 의석이 늘어난 주들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승리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의석수가 감소한 곳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의석수가 줄어든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인구센서스와 정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네요. 현재 공화민주양당의 연방하원 의석구도 어떻게 돼 있죠?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18석 공화당이 212석입니다. 나머지 5석은 공석인데요. 지난 24일 루이제나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트로이 카터 당선인이 승리를 했고요. 실제 취임하게 되면 민주당이 219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7석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이 7석 극복하지 못할 의석석은 의석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 그대로 내년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내에 센서스국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한 자료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구 정비 작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워싱턴 DC를 과연 주로 승격이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승격이 성사가 되면 연방 상원 2석 그리고 하원 1석이 배정이 될 텐데 워싱턴 DC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워낙 강한 곳입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주승격법안 HR51이 하원을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데 이 워싱턴 DC의 주승격이 상당히 내년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그럼 단연 미국을 꼽을 수 있겠죠.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미국인의 기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인 약 3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크라우딩 펀딩으로 기부 활동에 동참한 미국인이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부 문화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자선대학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변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결합한 용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름 그대로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데 보통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다 보니 일명 소셜 펀딩으로도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고펀드미라는 웹사이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사이트를 열면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사이트는 운영을 위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소액 기부도 가능하고 또 전세계 어디서나 비교적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쉽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릴리 자선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9월 1530여 명을 대상으로 크라우딩 펀드 기부 방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요청에 의해 기부했다는 응답자가 절반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의 정식 후원 활동에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기부를 한 응답자가 47%로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당한 숫자죠.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크라우드 펀딩이 더 늘어났다. 이게 어떤 배경인가요? 팬데믹 기간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자선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의료비나 장례비용 집세 등의 지원을 호소하는 후원 사이트들이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상적으로 기부를 해왔던 후원자들 가운데 47% 이상은 지난 1년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크라우드 펀딩 후원 요청에 자신이 기부금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기부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나 오실리 릴리 자선대학 교수는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의 기부 방식 그러니까 자선단체에 체크를 보내던 그런 방식의 기부를 대신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부 문화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후원자 10명 가운데 9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과 전통적인 기부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인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연규진은 크라우드 펀딩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종적으로 조금 더 다양성을 띄고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연령도 조금 더 젊었고 미혼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이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더 많이 참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활발히 진행되는 사안은 뭘까요?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20%는 사회 정의와 관련한 사안에 기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5월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 이후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만든 고펀드미 사이트인데 기부자가 50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고펀드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외에도 지난해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미 전역에 확산되면서 여러 인권단체의 기부금들이 쏟아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이제 기부 문화를 더욱 활발히 하고 또 현재 뜨고 있는 기부 방식의 하나로 더욱 인식이 되는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후원자들은 기부 방식에 대한 안전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된 만큼 개는 물론 자선단체도 새로운 도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선의 기부 문화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기부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